꽃이 이뻐서요 와 소리받게 하네 빨간색 글라디레스 노란색 빨간색 글라디레스 이런것들 너무 예쁜 꽃들 처음 봐요 유명한거는 다 처음보는 꽃들 집에다가 좀 심어놨으면 좋겠네 사람의 꽃인지 꽃이 사람인지 이렇게 내려온 이쪽이 있어요 이거 하셨어요 도란과 이런건 천발 이파리도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이거는 이렇게 어울리는거에요 초록색 첫번째 오늘은 눈이 즐거운 날이에요 눈이 즐거운 날입니다. 눈이 즐거운 날입니다. 꽃꽃에서 꽃을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꽃꽃에서 꽃꽃을 피우기에는 얼마나 눈을 썼을까 빨간색은 채소 노란색은 박사진 빨간색은 채소 꽃꽃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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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렇게 예뻐요 꽃은 예쁩니다 꽃꽃 노란색 나는 손년장 houses 한글자막 by 한효정